자 어제 다뤘던 소식입니다. 김태균 컬투의 김태균 아저씨가 방송에서 어떤 좀 일화를 풀었는데 이게 어제 제가 다뤘던 전도현님 그 핑계고 출연 태도 논란 인터뷰 태도 논란 때문에 어제 그 이슈를 다뤘었는데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장선이 되는 것 같은 정말 점입 가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합니다. 근데 아주 일관적이신 분이야 전도현님. 자 김태균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랄피아 영상 좀 찾아주면 안 되냐? 영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또 우리가 텍스트를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또 다르잖아요. 그 뒤에서도 여기에 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김태균은 유퀴즈에서 유재석이 도연아 도연아 하니까 전도현이 우리가 친했었나요? 라고 했단다. 민망했을 것이라고 유재석의 마음을 짐작했다. 이 어떤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도현님이 핑계고에 나가기 전에 이미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님에 대한 약간은 조금 피로감이 있는 인터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때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이 좀 생기셨었나 봐요. 얘는 학교 다닐 때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우리 대화 한마디도 안 섞었고 사실상 학교 다닐 때 난 유재석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뭐 동창이니 뭐니 동문이니 뭔가 그런 하나의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친한 것처럼 도연아 도연아 이렇게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게 싫은 건데 난 그게 싫어서 또 핑계고 때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길래 시덥자는 얘기를 하길래 참 피로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무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을 홍보하러 나간 곳에서 그리고 본인의 의사만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한 게 뭐 잘못이냐? 야 연예인 참 힘들다. 저런 태도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지. 이거 뭔가 좀 학습된 어떤 혐오 아니야? 전도연이 뭘 그러지 잘못했는데 유재석이 뭐 그렇게 대단해? 유재석이 진행이 싫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제 뭔가 좀 경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같이 나가신 임지연님의 의견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 둘이서는 얘기를 했을 때 야 지연아 생각을 해봐 솔직한 말로 둘이서 끝나고 나서 아 언니 수고하셨어. 야 좀 그렇지 않니? 아니 유재석 씨 말이야 좀 그렇지 않아. 아우 야 나랑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데 왜 저렇게 나를 자꾸 언급하고 도연아 도연아 하면서 친한 척한지 모르겠어. 아 그러게요. 아 근데 뭐 불편하셨겠다. 이런 거지 뭐 그 말을 가지고 임지연님도 선배니까 대선배 아니야. 거기다 대놓고 뭐 그렇게 동조 안 해줬겠어? 맞장구 안 쳐주겠냐고. 그러게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인터뷰할 때 지연이도 되게 그때 좀 불편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유재석 너 진짜 별로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홍보하러 나가서 한 그 장소에서 맞는 태도가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도연이 예전에 퀄투쇼 영화 홍보차 저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 동기 도연이가 나옵니다. 라고 예고했을 거 아니냐. 생방에 나왔는데 반가워하더니 우리가 그때 친했었나요?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재석이도 똑같이 선긋기 당했다. 일화를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거 영상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그게 23년 3월 30일 퀄투쇼인데 영상 내렸나요? 설마? 오디오로만 남아있는데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아 예당 일자 방송이 없구나. 이게 또 퀄투 김태균님 입에서 또 나온 얘기인데 핑계고 나가기 한참 전이었거든. 그때 이게 뭔가 예고돼 있었던 게 아니었나. 불편함이. 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야 근데 나는 유재석이 뭐 그렇게 억지로 친한 척 하는 거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진행을? 그 분야에 있어서 짬바도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업계 원탑 아니야? 시접자는 소리 하면서 어떻게든지 토크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야? 누구를 앉혀놔야 될까 그러면? 손석희 아저씨 마냥 딱딱하게 진행해야 돼? 자 전두연씨 모셨습니다. 이번 작품이 또 몇 년 많이 찍는 작품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면은 채널 존나게 돌아가. 그걸 보겠다는 거야 지금? 어? 예능이랑 시사랑은 구분을 해야 되고 예능은 어느 정도 희화와도 좀 동반이 되어 있고 그렇게 좀 예능에 맞춰서 막 가서 광대지다고 까불라라는 게 아니잖아. 요즘 예능이 옛날 예능 같아? 아니잖아. 옛날 예능 같은 경우 센 질문도 막 있고 방송 시청률 끌어올리려고 별 개지랄들 했다고 피디들이 방송국 놈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얌전하게 진행하고 사전에 싫은 이야기들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사 통해가지고 다 하잖아. 어? 요즘 장도연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나 뭐 이런 유재석님 프로그램이나 여러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불편해 보이던 성시경님도 보고 만날 텐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편하게 뭐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편하게 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냥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잖아. 얼마나 얼만큼 무례했냐라는 거지. 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경솔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 아무튼 뭐 이 해당 일자의 방송은 찾기가 지금 힘들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SNS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SNS 안 하시는 건 진짜 되게 강단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SNS 피지에서 유재석이 친하게 느낀 이유를 말해줬는데 부를 때 예전에 재서가 물결표하고 부르고 떡볶이도 뺏어먹고 그랬어서 그랬다던데. 예? 어 예전에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는데 본인 기억에 이제 유재석이 남아있지 않고 잘된 유재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재석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나한테 잘해줬던 정말 학교에서 어? 인기 탑이었던 전도현 어 그래서 뭔가 또 친한 척을 한 거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친했나요? 이렇게 하면은 야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둘의 기억이 누가 진짠지는 몰라. 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재석님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유재석님의 말을 좀 더 어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잘잘못을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무튼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자체가 전도현 생각이 찰문가인 영화응행에도 문제질 수 있는 아쉬운 발언 맞음. 그렇죠. 그 업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역할과 위치에 대한 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 얼굴을 걸고 나가는 작품인데 여러 사람의 어떤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고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한두 시간 그냥 웃고 떠들고 맞춰주는 거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면 나가지 마셨어야죠. 예.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어 작품으로만 인사드리고 싶고 난 내 직업 쪽으로만 나를 평가 받기를 원한다. 난 사생활의 나와 어 배우로서의 나와를 이분법 쪽으로 이렇게 분류해놓고 철저하게 사생활을 지키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음 왜 나가셨어요? 왜 홍보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예 나가기 싫은 자리더라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간에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전도연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뭐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까칠한 사람으로 기억 속에 남는 거지. 그게 뭐 크게 또 연기도 잘하시잖아. 연기도 못하면서 태도도 엉망진창이면 정말 개엉망이겠죠. 그냥 연기로만 봅시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볼 일은 없겠네요. 영화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왜냐하면 난 유재사까지 제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가겠습니다. 인천 청라. 청라가 요즘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여러분들. 청라가 왜 떠들썩하냐. 며칠 전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두 블럭 떨어져 있는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정말 수백억 대의 피해를 남기고 또 안전적으로도 좀 적신호가 들어왔죠. 그 아파트가. 내부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촌도 이상에서는 녹아버릴 수가 있고 언제 뭐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는데 또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 개인이 보상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인천시청에서 화재 재난으로 치고 이것에 대해서 차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니까 세금으로 우리 인천 국민 인천의 세금으로 좀 배상을 해주겠다. 그건 아니고 구호자금. 구호자금. 당연히 해야 돼요. 구호자금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모든 그 배상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거고. 피해보신 분들이. 피해보신 분들이 이제 구호자금 정도. 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 또 이렇게 편견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청라가 이제 좀 사회면에 나오고 나니까 이게 조금 약간 청라 주민으로서 청라보안관, 청라. 이 청라 지기로서 굉장히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주 또 불미스러운 또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라 전 애인 흉기로 예. 이 자상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사회면에 난 뉴스인데요. 청라. 보겠습니다. 자 인천 청라에서 옛 연인을 옛 연인을 찌르고 달아난 40대 숨진 채 발견이라고 떴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거든요. 인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이렇게 도주한 40대 남성이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군포시 야산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40대 A씨를 수색 중인 경찰관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청라 서구 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옛 연인 B씨를 여러 차례 이렇게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거기에 가서 차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행인 건 B씨는 팔과 얼굴을 다쳐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뭔가 발각되고 아니면 놀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무튼 빠른 KU를 빌고요. 청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참나 정말 흉흉합니다. 흉흉해요. 저희 또 청라 국제도시 명품도시 청라에서 인천하면 송도가 완빴다. 청라가 이빴다인데 청라가 지금 굉장히 요즘 안 좋은 뭔가 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청라 뭐 살만하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뭐 저 어 양아치 새끼들 깡패 새끼들 살고 있고 거기에 뭐 방송하는 양아치 새끼들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청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댓글들을 좀 몇 개 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 음 자 이 레커 연합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이렇게 3인방이 아주 떠들썩했었죠. 불과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던 찰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구속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모두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는 이 찰라에 이 전국진이라는 주작감별사 예 이 분이 어 최근에 좀 골때리는 그런 그 메시지를 예약 메시지 카톡 예약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조금 화제가 또 됐는데요 전국진 네 지인들이 있는 카톡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다른 곳에 퍼졌다라는 거는 뭐 이 예약 메시지를 발송했던 이 예약 메시지를 받았던 지인도 이거 아주 개새끼네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또 퍼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뭔 개소리냐면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봐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진입니다 예 전국진 최근에 못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진심으로 저는 면목이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예약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아보셨다라는 거는 아마도 제 신상에 좋지 않은 이슈가 생긴 상황입니다 구속이 됐을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밑바닥까지 찍은 제 인생이라 염치없지만 미래에 있을 제 결혼식 축의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입니다 굉장히 좀 골때리는 내용이죠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제가 결혼식에서 찾아뵸던 분들께만 그렇군요 지인의 경조사를 챙길 때 결혼식에 갔던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갔던 수많은 결혼식들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갔던 결혼식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축의금을 나도 돌려받아야지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때 줬던 축의금이라도 다시 회수해야겠구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혼식에 갔던 이 정국진이 전부 다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구속이 되어 있는 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될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두고 갑니다 라고 통장에 곡관이 말라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조사받고 구속돼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 곡관이 바닥날 수 있으니 쌀 좀 채워주셔 이거예요 이런 연락 드리게 되어 참 죄송합니다 카카오뱅크 이렇게 여기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블러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블러처리를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러처리를 좀 하고 축의금을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고 입금 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정국진이 저는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렉카 사건 같은 거 좀 다루면서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후회를 했어요 세간에는 좀 쫄았냐 코티야 너 이제 와서 욕짓거리 다 해놓고 쫄았냐 그게 아니라 뭔가 방송에서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욕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욕을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전국진 씨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한 예상을 못했다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리숙한 걸 넘어서서 조금 약간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약간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능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말투도 어느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예 그래서 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또 이렇게 기사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뉴스 채널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해요 예 댓글 댓글 볼까요 나는 이해 못한 부분이 결혼 날짜 잡혔는데 그날이 아니라서 미리 달라는 건지 아니면 결혼 날짜도 없고 결혼할 여자도 없는데 결혼하긴 할 거라서 미리 달라는 거임 후자겠지 지금 내 힘드니까 좀 돌려주소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논리라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례식도 본인이 미리 이렇게 받는 거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어느 순간에건 죽을 건데 장례식 비용도 받지 그래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엊그저께 저였다면 아주 개의 상욕을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박한 욕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렸겠지만 자 한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주작감별사 정국진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또 한 명의 사적 제재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토끼가 전투토끼라고 하면 되나 전투토끼 전투토끼 뭐 약 한 두 달 전 정도에 아주 뭐 밀양 관련 그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그 청소년 범죄에서 가장 그 잔혹하고 역겨운 그 영화로서도 나왔던 그 밀양 사건을 이렇게 다루던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다들 열광하고 광기의 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웬만한 사안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도 정말 그 예민하게 미국에서도 얄짤 없는 게 바로 아동 관련 미성년자 관련의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장원영 계속 건드렸던 애가 그 탈독수용소죠 예 탈독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들 그리고 그중에 미성년자들도 좀 껴있었고 그랬는데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막 그 연예인들 갖다 가십수고 뭐 예 거짓 뉴스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명확한 근거도 있고 해서 기획사에서 이렇게 변호사 통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IP를 제공을 해줬죠 신상을 이례적인 유튜브에서 이런 판례가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또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은 전투토끼가 되어버렸네요 전투토끼 가면 쓰거나 얼굴 노출을 안 하면서 이렇게 렉하짓을 하고 또 어떤 사적 제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얼굴도 가리고 가면을 쓰고 나아가지고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치 사망여우님처럼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밀양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건데 이게 구글에서 이걸 줄 만한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줄 만한 IP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줄 만한 명분이 있는가 이런 얘기는 있어요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돈을 받았을 것이다 계좌를 까는 순간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에서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계좌를 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적 제재 사이버레카라고 비판받는 유튜버 전투 도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금 구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이다 그렇죠 이 말이 맞아 팩트는 열받고 참 걔네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런 게 있어서 정말 분노 분노를 느끼게 하고 참 증오심을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에 사법기관 등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시에 과거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유튜버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를 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계좌를 까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는 높은 확률로 계좌를 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투토끼 지금 채널 삭제 됐을래요 전투토끼 전투토끼 영상 다 내렸군요 뭘 위해서 이렇게 했니 아무튼 이제 그 좀 유튜브 유튜버 관련된 이런 뉴스가 빨리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지 않았나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 이제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이게 뭐 사적 제재인가 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딸베 언터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뭔가 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그걸 모토로 뭔가 신상공개하고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수요층들도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음 뭐 관음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남들한테 관심이 많은지 에 그냥 기업 상대로 소비자들 기만하고 사기치는 이런 곳을 잡는 사망여우님 어 사기꾼 때려잡는 사망여우님 제외하고는 싹 다 아니라고 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저 오늘 이 이슈는 딱 요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 엄태용이랑 연락하냐고 아니 엄태용이 연락 안해 어 태용이도 지금 뭐 감방 갔다 그러던데 어 돈을 뭐 먹긴 먹었나봐 그 돈을 왜 먹었을까 어 태용이가 사실은 그 원조격이지 어떻게 보면은 몇억 그 해가지고 이거 발설 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내가 어 피해자에게 돈 건네주겠다라고 해놓고 중간에 슈킹했던게 이제 태용인데 태용이가 사실 시작이었지 어 그래요 음 아무튼 이제는 좀 남의 약점 잡고 막 이렇게 저 그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아우 이제 좀 좀 너무 피로도가 크지 않아요? 하루가 다르게 누군 무슨 녹취 내용 올라오고 사적인 통화 내용 올라오고 나는 좀 그래 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야 우리나라는 진짜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